요한 1서 3장은 행안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1절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하나님을 모르는 것과 하나님의 자녀를 모르는 것이 같은 것이라고 주장함으로써 단순히 수신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강조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본성을 공유하고 있음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님이 제림하실 때 우리도 주님과 같은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가진 자는 주님의 제림을 맞이하기 위하여 주님의 깨끗하신과 같이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려고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영지주의자들은 자신들을 다른 사람들과 분리하여 자신들은 죄가 없으며 불법을 저지르지 않는다고 주장하였기에 이에 대해 요한은 죄를 짓는 사람은 모두가 예의 없이 불법을 저지르는 것이라고 주장함으로 영지주의의 거짓 가르침을 배격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안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으며 모든 죄를 치니 자기 몸에 짊어짐으로써 우리 죄를 없이 하셨습니다. 6절입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그리스도인은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기에 죄를 짓지 않을 수 없어 회계라는 단어가 우리의 삶 속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신과 같이 우롭고 그리스도와 같이 우롭게 살라는 건면입니다. 8절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사람들을 미혹시켜서 죄를 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오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하나님의 씨는 성령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10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났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요한의 수신자들이 보금을 처음 들을 때부터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계명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가인이 아벨의 의로움에 대한 시기로 살인을 했다는 것입니다. 요한 당시 한 이단 종파인 에비온주의자들은 채식주의자들이었는데 요한은 그들에게 고기를 들인 아벨은 받으시고 농산물을 들인 가인은 거부되는 사건을 제시함으로써 율법적인 채식주의보다는 사랑의 계명에 순종히 우선임을 보여주려고 본절을 기록한 것 같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하나님의 자녀와 세상의 대립은 아벨 가인, 이삭 이스마엘, 야곱 에서를 통하여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미움받은 이유는 세상이 마귀에 속하였기 때문인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안에 속하였기에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것입니다. 14절입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랑을 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의 과거 상태처럼 죽음과 진노에 있는 상태입니다. 15절입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망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당시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심하므로 형제의 이름을 물어 그 형제도 죽이려고 했기에 그 형제가 누구인지 말을 하지 않아 순교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안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주를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본절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대한 묘사로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가다가 혹 책망할 일이 생기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시기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2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말을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리스도인들이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은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공적이 아니라 성도에 마땅한 의무입니다. 그런데도 본문에서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 기도응답의 조건이 되는 것처럼 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됨을 드러내는 외면적인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거하시기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곧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